시흥시가 경기도 서울대학교와 함께 세계보건기구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를 유치하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WHO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는 코로나19 등과 같은 질병에 대비한 백신 생산 인력 양성의 거점 사업입니다. 지난 17일 열린 글로벌 바이오 허브 추진협의체의 첫 회의에서는 유치를 위한 협력 방안과 K-바이오밸리 조성을 위한 혁신 생태계 활성화 방안 등을 놓고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습니다. 시흥시는 바이오 산업은 미래 먹거리 마련을 위한 큰 기회가 될 것이라며 국내 바이오 산업 활성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입니다.